메디힐 환자의 차이가 피부의 차이를 만들어요 예전에 촬영장의 종료때문에 피부가 금세 건조해졌는데 MMF 아쿠아닌 테이크 쓰고부터는 정말 완전 달랐어요 촉촉한 여배우 피부도 메디힐 하나면 끝 메이크업 받기 전에 MMF 한 장이 꺼내면 앰프 한 병에 영향이 쏙 흡수되니까요 끈적임이 없이 수분감이 꽂혀 있어요 페이의 모닝 필수템 메디힐 MMF 아쿠아닌 앰프 마스크팩 페가 강렬 추천합니다 화장품이 아니다 메디힐이다 마스크사이언스 메디힐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화장품이 아쿠아닌 앰프크리 severe 화장품 안에서 두었을 chores 금방